창의적 학습, 자원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라는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지 창의력을 방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한가지 요소는 unawareness잖아 모르는 거다 알고 있지 않음이잖아 모르는 거다 자원을 모르는 거다 요구되어지는 주간대 비동사 생략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다시 한번 창의력을 방해하는 거래 안 좋은 거잖아 그게 뭐야? 자원을 모르는 거래 창의력 방해하는 것이 자원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돼? 자원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종종 학생들은 unable이니까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자원들을 확인할 수 없어 학생들 필요한 자원을 모른다 필요한 자원을 모른다 수행하기 위해 업무를 여기서는 공부나 그런 거겠지 요구되어지는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자원 식별할 수가 없대 모른다 알아야 되겠지 자원을 그리고 여기서 에스크 있잖아 에스크랑 똑같아 이거 사형식 동사가 리카이얼이 에스크처럼 전체사 오브 쓰는 거야 사형식 주어 리카이얼 아이오디오잖아 사람 사물 사명식으로 바꾸면 사람이랑 사물이 자리가 바뀌고 전체사 오브 쓰는 거야 에스크처럼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오브가 있는 거야 여러 자원들은 필수적일지도 몰라 특별한 특수한 학습 업무에 자원이 학습에 필수적이다 창의력 방해하는 게 자원 모르는 거래 자원을 알아야 돼 자원이 필수적이야 계속 같은 말이지 그리고 그 자원들을 알아보는 것이 단순화 해줄지도 몰라 활동적인 업무 수행을 쉽게 해준다 이 말이지 자원을 알아야 돼 이 말이야 자원을 아는 게 알아보는 게 쉽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은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야 해석 안 하는 거 대문장일지도 몰라 이거지 학생들이 원할지도 몰라 수행하는 것을 실험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실험 상황이지 그리고 디자이얼 여기 투부 정사에 내가 별표 쳤어 왜 별표 쳤어? 디자이얼은 목적으로 투부 정사에만 쓰니까 별표 친 거지 동명사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실험 상황에서 머스트 나왔지? 필자가 강조하는 거지 뭘 강조하는 거야? 지금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지 지금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오브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일 때 if를 쓸 수는 없어 왜달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접근을 가질지 아닐지에 대한 실험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이라든지 또 요구되어지는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지 그 여부에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자 그리고 it 그것은 의미한다 it은 여기서 안문장 전체라고 봐도 되고 사전 조사라고 봐도 되고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것은 의미한다 제 뭐야 준비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지 얘는 형사 수식이지 얘 형사 성공하기에 필수적이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성공하기에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이다? 준비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사전 조사 준비 준비가 필수적이다 자원을 알아야 되지? 어? 그러려면은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사전 조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사전 조사는 뭐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 뭐 인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들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 뭐 예를 들어서 실험 기술자라든지 돈이라든지 화학물질을 구입할 돈이라든지 그리고 장비라든지 학습을 위한 그리고 외열은 여기서 뭐뭐의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돼 어? 여기 주간 이거 뭐야 지금 주어랑 비동사 생략이라고 봐도 되고 어? 생략되고 분사건문이라고 봐도 되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1번 2번 3번 같은 인적 그리고 어?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 그 다음에 비록 비록 그 일부 자원들이 그 실험을 위해 피로 되어지는 일부 자원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그것 그 자원들을 확인을 하는 것은 근데 미리 사전에 이거잖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이게 결국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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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개념인 거야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도움을 줄지도 몰라 학생들이 창의성에 그리고 이 그 확인하는 거 미리 확인하는 거 있잖아 사전조사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심지어 이끌지도 몰라 바꾸는 거 주제 바꾸는 거 이거 불가능해 그럼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조사하는 거지 어? 불가능하네 미리 조사했더니 이거 불가능해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어질지도 몰라 주제 바꾸는 거 대체적인 자원 찾는 거 그리고 다른 수단들로 이어질지도 몰라 미리 하면 좋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창의력 하는데 학습에 있어서 창의력 있잖아요 창의력